네, 오늘의 시그널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준비되었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삼성전자와 아주 친밀한 협력사고 삼성전자가 없이는 뭐 그렇다고 해서 동진 세미캠이 없이는 또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둘 다 우호적인 협력 관계고 삼성전자 동진 세미캠은 갑을 관계라기보다는 같이 동반 성장하는 관계죠. 밸류체인상으로는 삼성전자가 갑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질 논란이라든가 이런 게 작동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알고리즘이죠. 동진 세미캠의 기술도 굉장히 독보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렇게 갑질이라든가 부품 단가 인하 압력이라든가 이런 걸 넣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진 세미캠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삼성전자의 라인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왜냐하면 동진 세미캠이 주력으로 하는 건 PR입니다. 포토 레지스트, 이른바 딸기잼이든 피자에 들어간 토마토 소스로 제가 가끔 비유하고 하죠. 그 잼을 발라주는 회사인데 그 잼을 발라주려면 그 피자를 만드는 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진 세미캠은 잼만 뽑아내는 잼 공장만 있는데 그러면 피자 라인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하겠어요? 삼성전자가 피자를 만드니까 웨이퍼를. 거기 가서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거기서 만약에 테스트가 굉장히 좋으면 삼성전자가 따로 퀄리티 테스트 할 필요가 없죠. 우리 라인에서 시험해봐도 된 거니까. 둘이 그런 협력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EUV, EUV가 극좌외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무슨 심좌외선이든 이런 걸 쓰는 것보다 파장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연필을 짧게 쥐는 거죠. 길게 끝에 뒤에 지우개 달린 적 잡고 쓰는 사람보다 짧게 잡고 쓰는 사람이 글씨 훨씬 잘 쓰잖아요. 악필이든 그걸 떠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파장이 짧은 그 부분이 계속 구하게 되다 보니까 ASML의 EUV 장비가 아주 필수적이 됐고 그 EUV 장비가 필수적이 되다 보니 그 글씨를 어디다 씁니까? 아까 토마토 소스에다 혹은 딸기잼 위에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PR도 EUV에 맞는 PR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EUV PR을 개발을 해내서 삼성전자 라인에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 그 개발 당시에도 삼성전자 화성 EUV 라인에서 이 동진샘이 김이 딸기잼을 테스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테스트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한계 반도체 공정에다가 지금 EUV용 PR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무기물 기반 극자해선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쓰이는 것은 유기물 기반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TSMC랑 삼성전자는 미친 듯이 누가 선폭을 줄이고 미세한 걸 그리느냐. 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무기가 좋아야 돼요. 남보다, 경쟁 상대보다 한 끝이라도 좋아야 이깁니다. 한 끝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바뀌고 있어요. 왜 바뀌냐면 유기물 PR, 유기물 딸기잼을 쓸 때보다 무기물 딸기잼을 쓰면 훨씬 더 세밀하게 그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속 산화물 소재를 이용하는 기존 유기물 PR 대비해서 훨씬 더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선명하고 오밀 조밀하게 회로 패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분자 크기도 유기물 포토레지스트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에다가 기존 유기물 PR 대비해서 흡수율이 4배 이상이에요. 흡수율이 4배 이상이라는 것은 미세 회로 패턴 새기는데 유리합니다. 아까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토마토 소스랑 딸기잼이 있는데 얘가 흡수율이 더 높은 게 생겼어요. 그럼 내가 글씨를 썼는데 흡수율이 더 높으니까 더 잘 새겨지겠네요. 그러니까 더 유리하죠, 경쟁에서. 이 무기물 PR 개발에는 일본 회사가 그정도 적극적이었는데 동진 세미캠도 뛰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TSMC랑 나노 경쟁에서 이기려면 ASML의 EUV 장비도 필수적인데 그 EUV 장비를 사용할 그릴, 거기에 페이스트를 발라주래도 중요한 거죠. 그 페이스트도. 그러니까 동진 세미캠과 같이 가면 좋겠죠. 물론 일본 업체께 뛰어나서 쓰겠지만 먼저 동진 세미캠의 그 정도 수준의 어떤 포토 레지스트를 개발했다.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 국산을 쓰는 게 훨씬 더 대외적으로도 좋고 당연히 좋죠, 단가 협상에서도. 그게 이제 원하는 대로 올라오면 그렇게 할 마음은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국산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일본 거 쓰는 거, 중국이 중국 소재 부품 장비 쓰는 거, 그건 사실 욕할 수 없죠. 자기네 거 자기가 쓴다는데 우리도 우리 거 쓰니까요. 대신에 어느 정도 수준 위로 올라와줘야 되죠. 그런데 EUVPR 무기질 거를 지금 쓰고 있으니 유기물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삼성전자가 쓰겠죠. 그러니까 그런 동반 성장의 관점에서 동진 세미캠도 그에 걸맞는 성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 퀄리티를 보고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무조건 국산이라고 협력 파트너라고 실력도 안 됐는데 써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진 세미캠은 실력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파트너로서 지금까지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동진 세미캠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20개월 선을 다시 회복해서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20개월 선을 2022년도 9월에 깼지만 V자 반등으로 쳐 올리면서 지금 올렸습니다. 지금 다들 2차전지에 관심이 사실 많지만 지금 미국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지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밑에서 전부 60개월 선에서 역 헤드 앤 숄더의 모양이 나왔거든요. 역 헤드 앤 숄더, 여기 숄더, 머리 숄더. 이게 지금 거꾸로 물구나무 서게 하는 모습이 됐죠.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할 때 나오는 초기의 모습이에요. 월봉이나 주봉에서 그 모습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죠. 어깨, 머리, 어깨, 그렇죠? 역 헤드 앤 숄더가 완성되고 20주선 위에 있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회사의 모양과 지금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에서 20개월 선을 강력히 뚫었고요. 이런 데 초기에서, 이런 초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4만 5천 원 간다. 그러면 이격이 왕창 벌어져서 또 부담스러운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20주선이나 20개월 선이 붙어 있을 때, 그때 해야죠. 그래야 이 기술적인 모습과 아까 전에 내용만 말씀드린 기본적인 스토리가 결합될 때, 그때 진정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스토리가 4만 5천 원, 5만 원가 더 유효하겠죠. 하지만 4만 원대, 3만 원대 산 사람이랑 4만 원대 산 사람은 그 스토리 내용은 똑같아도 내 계좌의 수익이 다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지세미캠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